네이버가 뉴스 댓글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한 뒤 공감, 비공감 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댓글 통계업체 위드미터는 네이버 뉴스의 공감, 비공감 학계는 총 191만 7,169건으로 나타나 일주일 전인 602만 6,549건으로 68.1%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네이버는 댓글 정렬 방식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가치와 문제점, 개선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해당 내용이 적용된 개편안은 이르면 5월 중순께 적용될 전망입니다.